안녕하세요. 일본의 시 황라영입니다. 오늘도 1분 한 문제 풀어보실게요. 정답은 D번이었죠. A번은요. 여자가 물을 주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죠. 식물에 물이 주어지는 중이다. 오답이죠. B번 램프가 켜지는 중이다. 여자가 켜는 동작 안 하잖아요. 오답이죠. C번은요. 여자가 타이픈 치고 있다. 키보드를 오답. D번은 여자의 팔이 올려져 있다. 책상 위에. rest는 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놓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. 정답은 D번입니다.